나 물줄게 됐네 물줄게 하나 하나 있다 오기 들어왔어 오기 들어왔어 일기동쪽 하나 다운 딸기쪽에 네 일기다운 아 뭐야 여기 어딘데 맞았어 어디서 저깄다 다운 적비 아 여깄다 일기동 일기동쪽 끝에 끝에 2박스인가 거기에다 나이스 어디갔어 박스가 너무 많으니까 아이씨 아니네 기둥 기둥쪽으로 잘 오는거 같애 기둥쪽 헬멍 하나 있어요 헬멍 하나 슬라이트 괴피 에이 데몬 슬라이트 괴피 무필 없고 아 들어왔어 무필 아아 들어왔어 에이 에이파이 간다 다운 하나 더 데몬 불필 불필 하나 더 있어 다운 개삐다 이거 다운 나이스 아아 칼빵 아쉽다 흐흐흐흐흐흐흐 아아 죽었어 뭐야 와 대박이다 에이 드론 당거네 에이 드론 당거네 하나 있어요 엔딩 너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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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길 안보겄다 물길 여긴 물길 에이 들어온다 물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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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깜짜마 물길 두명이야 두명이야 형님 하나 더 있었어 갔어 어 사운드? 잡으라고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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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안개가 너무 짙어서 푹 빠져 와야되겠구나 아 형님 조심해라 ...생각으로 아우 아파 아 뭐야 여기 아 또 있어 아 아유 씨 설주 대문 A 대문 어 저기로 뛰었어요 뛰는곳 까비 아 설주했었어요 A 그래 보이질 않아 잘 아 아 에이 술대로 봅니다 형이 이방은 술대로 봐봐 에 돌아서 봤어 어 네네네네네네네 아 어이 막 막 막 맞어 저 저 대문 대문 에이 대문다 대문 저도 물길쪽 보는데 없는데 어 뭐야 어딘데 아이 대문 아 아 아 아 어 어 어 와 저 캐릭터 진짜 안 보인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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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 iss 아 그게 왜 제일 아주 억힛 오케오케 에이 에이 보자 어 하나 있네 지금 물길 물길 하나 와 설트 물길 아 언덕초 물길? 언덕? 미션 실패 레드팀 승리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미치겠다 진짜 메워 뭐하나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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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에이 둘 에이 둘이라고? 하나 다운 하나 하나 안보여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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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